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예뻐요!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날씨 너무 좋아요 나 여기 가야 돼 아 너무 예쁘다 내가 뭐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사도 내가 나중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겠니?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니 제가 인천공항에 매니저 언니 차 안에다가 놔두고 비행기 안 했어요? 근데 시드니에 딱 내리고 차 타고 숙소로 가고 있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이게 감자튀김이 사용도 못한 거로 짐 이게 그거였어요 공항에 시드니 공항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었나 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너무ㅇ다 파워즈 파워즈 그리고 파워즈 파워즈 굽팀 레고디 그 굽팀 algorithm 약간 더 푸딩 카레비 이거 너는 터브 아니면 나는 카브 아니면 이거 버거인가? 아, 바보가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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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슈? 시슈? 시슈요. 응, 안 돼. 시어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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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시슈아. 렛츠, 렛츠, 렛츠.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쇼트 블랙은 뭐야? 쇼트 블랙은 먹어, 롱 블랙은 먹어. 쇼트 블랙은 먹어. 롱 블랙은 먹어. 롱 블랙은 먹어. 아, 저거 있는데. 아이스커피. 네, 뭐죠? 아이스커피. 아이스커피? 아이스커피? 아무것도 없나요? 아니. 맛있어. 바로 가세요. 바로 가세요. 바로 가세요. 이리 와요. 제 포필을 누려야 제 말은. 네, 이리 와요. 하나 둘 다. 진짜 예뻐. 밝아. 그쪽 HOL. 맞다, 여행은. 맞아, 여행은. 지금 진짜 뱅케이션을. 맞아. 특히 너 선글라슨 꽂고서. 우리가 6시쯤에 대척해서. 연대가 없어. 거기 비행기 동안 계속 자서. 다 뒤면 머리면서. 여기 와서 서비스 시켜봤어요. 조금 쉬다가 나왔어. 나 살짝 배가 뽑아주려고. 나도. 약간 소화되는 소화도 되고 있어. 젊어서도 해요. 좋은 거예요.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지. 건강 챙겨. 굿! 뭐? 아리나? 왜 이래? 어떻게 안 입지? 어떻게 안 입지? 귀여운 거 같아. 우리가 멀기도 안 멀어. 아니, 아니, 저거. 아니, 아니, 아이스커피라고 했어요. 아이스커피도 모르겠다. 스티베이스. 약간 달달한 것도 마시는 것 같아. 초코커피 느낌인가? 어, 민아. 어, 민아. 어, 눈 늘었나? 너 못 찍었어. 아니, 가시네. 다시 돌아왔어. 민아야, 좀. 이거, 이거 괜찮아. 어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은데, 괜찮은데. 괜찮은데. 맞아. 이거 너무 무거워서 우리 애들한테. 아, 흰색 깍두기. 선물 났어? 응. 우리 닉닉이가 분명 호주에 오면 길거리에 막 캥거루 빼야 된다 했거든요. 밥 먹으면 뺏어먹는다 그랬는데. 캥, 캥거루가 이렇게 먹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. 안 힘든데요? 안 힘든데요? 난 뭐 맥도나도 들리는 줄 알았어. 아이스 커피를 결국. 실패했어. 어렵다. 역시. 외국이라. 그냥. 알아가는 거지. 근데 맛있어. 맛있는데. 잘했어. 아쉬울 것 같은데. 아 형은 그냥 편하지? 한 번? 뭐요? 난 안 먹어. 어떻게 알았어? 네, 그런 거로 꾸미지 마세요.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이런 거. 근데 얘가 이런 거 나한테 이거? 아쉬울 것 같다. 뭐하자, 빨리. 안 따라 보여. 뭐하자. 가자, 가자. 하, 자연. How dare you? 밝다, 밝다. 이 뱀벅키.